Q. 프로젝트 제미니의 시작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기다리셨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바로 아이패드용 포토샵 CC와 프로젝트 제미니입니다. 이번 맥스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2019년에 아마 아이패드용으로 처음 소개가 될 텐데요. 지금부터 그 포토샵 CC, 아이패드용과 프로젝트 제미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아이패드에서 구동 중인 포토샵 CC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포토샵 파일을 다 PSD 파일을 그대로 불러서 작업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디바이스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 또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불러서 쓰실 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열어볼게요. 하나를 열게 되면 PSD 파일이거든요. 포토샵에서 작업한 파일인데 그대로 들어오고요. 인터페이서 자체도 여러분들이 항상 쓰시던 그런 툴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모브 툴, 그 다음에 선택 도구도 있고요. 브러쉬도 있고 지우개 그라데이션 툴, 그 다음에 타입 툴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컬러 색상 지정하는 것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패드용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다른 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른 앱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아이패드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제작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과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또한 데스크탑에 버금가는 속도, 어떤 작업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레이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보면 원래 레이어가 이런 식으로 다 보여지게 되죠. 레이어 마스크라든지 레이어 그룹이라든지 레이어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있는 갤럭시에 대한 레이어 옵션을 주고 싶다, 블렌드 모드를 갖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블렌드 모드, 아까 저희가 블렌드 모드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작업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토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블렌드 모드가 이 안에서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정 레이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밝기라든지 이것을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여기에서 다 작업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언제든지 다 되돌리기가 가능해요. 되돌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터페이스는 이러한 터치 디바이스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러쉬 칠을 한다고 했을 때 브러쉬 컬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터치로 작업해서 바꿀 수 있고 브러쉬 크기도 이런 식으로 스크롤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브러쉬 칠을 하다가 가장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지우개 툴 같은 거잖아요. 지우개 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때마다 지우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하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하얀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 브러쉬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이레이즈라고 바뀌었다가 손을 띄면 페인트 브러쉬로 바뀌는 이런 형태로 모디파이어 키를 저희가 이 아이패드나 이런 터치 디바이스에 맞게 새롭게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처럼 일일이 다른 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디파이어 키를 써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저희가 포토샵이나 프로젝트 재민이 좀 이따 보여드릴 프로젝트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다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최종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것과 다를 수가 있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된 것을 내보내기를 한다. 그러면은 PST 포맷으로 저장을 해요. PST 포맷으로 저장하라거나 아니면 JPG, PNG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포토샵에서도 이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홈 화면으로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던 내용들이 다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클라우드로 이런 것들이 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다가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다가 다시 아이패드에서 작업하는 이런 끊임없는 작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 계정에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계정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바로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전에 보신 이 첫 번째 스페이스 드림이라는 이 부분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한 6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에요. 60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어도 아이패드에서 훨씬 더 부드럽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어도비 스탁 첫 번째 있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에서 열 경우에 한 1기가 정도 되는 파일이거든요. 1기가 정도 되는 파일도 아이패드 지금 이거는 가장 첫 번째 나온 아이패드 프로 버전인데 이 안에서도 원활하게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죠.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아이패드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포토샵 CC가 새롭게 나온다는 점 2019년에 새롭게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모바일 앱은 재민이에요. 프로젝트 재민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2019년에 아이패드로 먼저 처음 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림 작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화하시는 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에 신규 문서를 만든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정사각형으로 아무나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브러시들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브러시가 세 개가 있는 게 보이실까요? 첫 번째 브러시는 픽셀 브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픽셀 브러시라고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포토샵에서 쓰는 비트맵 브러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브러시는 이게 좀 재밌는 브러시인데 워터 컬러, 수채화 브러시랑 오일 페인트 브러시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브러시는 벡터 브러시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벡터로 그려요. 그래서 이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비트맵으로 그릴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벡터 브러시도 같이 혼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픽셀 브러시부터 작업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브러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펜슬 브러시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플 펜슬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브러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마커 브러시라든지 포토샵 브러시. 여러분들 포토샵에 있는 브러시도 이 프로젝트 재민이 같은 경우에는 다 불러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포토샵 브러시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안에서 다 불러서 쓰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브러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수채화 브러시랑 오일 브러시인데요.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수채화 브러시를 선택을 하고요. 색상을 다른 걸로 지정을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브러시 크기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하고요. 투명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칠을 해볼게요. 실제로 칠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감이 물에 번지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바꿔서 다른 브러시를 칠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색상이 섞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채화의 느낌을 바로 이 재민이 상에서 바로 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유화 브러시를 쓰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이 들게끔 되는 거죠. 같은 색상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는 유화의 페인트 느낌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쪽은 수채화 느낌으로서 물에 번지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이제 유화로서 섞이는 느낌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잉크가 섞이는 듯한 이런 효과들을 바로바로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채화라든지 유화 느낌의 드로잉도 이제 이 프로젝트 재민이 상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 브러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벡터 브러시를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벡터 브러시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바탕 백그라운드 레이어랑 제가 지금 수채화랑 유화 브러시로 그린 레이어가 있는데 벡터 브러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순간 레이어가 하나 새롭게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비트맵과 픽셀 브러시와 벡터 브러시는 서로 분리되게끔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 벡터 브러시는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픽셀 브러시, 이런 유화 브러시들 수채화 브러시들 같은 경우는 비트맵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깨지는데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벡터나 비트맵 같은 작업을 혼용해서 작업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재민이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에 아이패드에서 먼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포토샵에서도 왼쪽 아래에는 이 하얀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역시 프로젝트 재민에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브러시로 되어 있는데 지우고 싶다 그러면 왼쪽 아래에 이 버튼을 누르고 지우개로 선택을 해서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언제든지 이런 디바이스에 맞는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것은 타임랩스 비디오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출시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재민이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둡이 맥스 2018에서 공개된 새로운 앱과 주요 업데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소개해 드린 소식 외에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주요 앱에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만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어둡이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